오늘 날짜는 2022년 1월 14일입니다. 저희가 2021년 작년 10월 5일에 1차 시도를 했는데 그때 통증 때문에 좀 강하게 못하고 약하게만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좀 피부가 만질만질해진 느낌이 드나요? 네, 네. 피부가 그전보다는 많이 표면도 골라지고 흉터나 이런 것도 조금 덜해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인터넷 댓글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반응이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좀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오늘 수면마취를 하면서 좀 강하게 들어갈 텐데 특히 저 중간에 아이스픽 폰터 그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특히 이제 신경 쓰이는 부위가 양땀하고 관자 이쪽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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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어떠셨어요? 자국이 일어났을 때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아픈가요? 어... 네, 살짝 쓰라린 정도. 아니, 솔직히 하기에 많이 아프다고 해도 괜찮은데요? 많이 아프다고 해도 해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피부가 좀 이렇게 쓸린 느낌? 아스파트에 갈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피부를 딱 박피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아프실 거예요. 쿨링을 하고 있는데 얼음이 지금 거의 따뜻해졌기 때문에 얼음을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시술 후에는 출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혈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아파하면 진통제지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갈아주고 최종적으로는 피부가 쓰라렸기 때문에 바세린을 바른 후 귀가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준비레이즈 후에 좀비화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세린을 다시 바른 후에 집에 가더라도 혼자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다음날 병원에 와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죠. 얼굴이 당기거나 그런 건 없나요? 네. 바세린 때문에 당기지 않아요. 가렵진 않았고요? 어. 바세린이랑 피타치랑 같이 응고돼서 흡일 때 살짝 가렵긴 한데 아프진 않죠? 네. 지금은 아프진 않죠? 네. 지금은 아프진 않죠. 아프진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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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